파란 하늘에 핑크빛 구름 내 손에 나에게 좀 chocolate I'm feeling so good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예뻐 You already made my day I'm feeling so bad I'm feeling so bad I'm feeling so bad I'm feeling so bad 짠! 너무 좋아 왜 좋은지 모르실 텐데 그냥 너무 행복해 여러분 깜짝 놀랐죠? 갑자기 시작된 영상에 여기는 지금 우리는 베트남입니다 나트랑 나트랑 여행에서 여기가 왔습니다 저 지금 원래 폴 타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빠는 모니터 앞에 있어요 저희 이번에 이렇게 나트랑 여행을 오게 됐고 저희 지금 여기 객실에 들어왔는데 한번 객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저희만 사용하는 풀빌라를 이번에 이용하게 됐고 여기 이렇게 되게 이쁘게 해놨다 진짜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는 저희가 오늘 지내게 될 침대 안에 여기 진짜 객실이 깔끔해 요즘 감성으로 깔끔해 뭐야? 우와! 이거 용과 웰컴 프루트 여기 딱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여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거 알지? 네 짜라란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트랑 이거 진짜 미꽃해 아니 이거 지금 파도 소림? 어! 바다야!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이 컬러감 자체가 되게 마음 편안하게 한다 아니 그 약간 눈에 한번 필터 씌운 것 같지 않아?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지금 씌워져 있어 너무 예뻐 저희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급하게 좀 주문을 해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야 끝까지 볼 때까지 말 못해 아니 어쩌면 중간에 나올지도 몰라 저희 여기 나트랑 온 것처럼 여러분 나트랑 공짜로 올 수 있는 항공권하고 숙박권 여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거 있죠? 저희 구독자님을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상 진짜 끝까지 봐야 돼 진짜 나가면은 후회하는 거야 맞아 우선 내용은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요 냄새 나니까 더 배고파 자 시어즈 암튼 우리는 나트랑에 왔다 갑자기 왔죠? 갑자기 행복한 나트랑 여행을 좀 만듭시다 맛있다 여기 영상에는 별로 더운 게 안 넘기는데 여기는 좀 다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를 베트남 전통 이거 이게 전통이에요 아 진짜요? 하이 저예요 혜연이에요 네 이쪽 방향으로 찍으니까 햇빛이 빠져서 이쁘게 나오네 나? 난 이뻐? 세상에 이쁘지 어제 연어장 먹방 보고 잤는데 딱 연어가 나오다니 여기 나트랑이 처음 생긴 지 얼마 안된 숙소여서 최근까지 다 오픈하고 이제 찐 오픈하고 저희가 거의 처음 온 거랑 다름없어요 왜 거짓말한지... 근데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 오빠한테 근데 이거 너가 아는 정보처럼? 나 원래 그랬어 자 여기서 맛간을 이용한 베트남어 공부 시간? 또 자기가 ㅋㅋㅋㅋㅋ 여기서 지금 수영하면서 이렇게 맥주 한 잔 아 진짜 좋다 날씨가 그만큼 엄청 맑다는 뜻이 있어 여기는 지금 아나만다라의 야경입니다 이거는 그 여기 객실 예약하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위에 오우와 혜연아 너가 다 못 먹는 것들인데? 이 스프도 혹시 그려주신 건가 본데? 혜연이 완전히 이거 뭐... 출세했다? 1억 번다는 소문이 장난 아니었네? 이제 아나랑 첫날을... 기념하는? 맛있게 먹어 땅콩 수수를 딱 찍어먹는게 어? 한입에 당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한번 더 빨아먹을 만큼 비린내가 하나도 없네 사실 해산물을 준다고 해서 아쉬웠어? 우리 혜연이 못 먹는데 좀 걱정을 했거든 틀렸는데 내가 다 먹어야겠는데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고기랑 변질만 하지 않아? 맞아 혜연이가 똥마렸다고 방에 먼저 와 있는다고 그랬는데 뻥이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방에 먼저 와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다음날 아침 나트랑의 날씨 아니 진짜 이거 마련나무 지금 오전 몇시야? 8시인가? 근데 날씨가 이렇단 말이야 진짜로 해가 엄청 더워요 근데 싫지가 않아 다음날 아침 하나 하나 세 명 해주고 볼게요 아기자기하게 자리에 있다 이거는 저의 주식 그리고 쌀국수 해안입니다 빵수님 어떤 느낌이야? 독서하고 싶어요 독서? 좋지 너무 싫다 바람 느껴져?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 애기랑 진짜로 나는 정글에서 자연을 섬기며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 내현이도 요즘에 처음에는 그런 말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게 편하다?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해외여행 코로나 끝나고 못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안계시고 너무 여행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나는 여행을 와서 진짜 신기하고 행복했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걸 오빠가 말하고 오빠가 생각하고 있는걸 내가 말해 부부가 진짜 똑같다는걸 느껴 같은걸 보고 같은걸 느끼나봐 제가 참고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이유는 피부 햇빛이 닿으면 안돼서 타서 그런게 아니라 혜연이가 약간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말해드리자 왜? 여러분 이거 치약 아니고 백반증이거든요 아 맞아 그 영상에 혜연님 볼에 치약 묻은건가요? 여기서 해명합니다 여기 진짜 여기 리조트 앞에 이렇게 잔디랑 나무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배드 있고 수영장에 있는건 진짜 너무 잘해놓은거 같아 바다가 진짜 조용하고 비치발리볼 비치발리볼 한 대 있고 모래사장이 이렇게 좁지 않아요 넓어요 넓어 아 죽인다 진짜 얘는 이렇게 편안한 휴양지 오면 울어요 지금 또 울어왔어요 뭐랄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사실 그동안 뭐 참아왔던 감정이 약간 터지는거지 그냥 이런 편한 느낌 그치 난 여행와가지고 되게 오빠한테 고마운게 여행오면 원래 좀 다 엄청 돌아다니고 일정 빼곡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원래 그랬어 나도 그래? 나는 근데 좀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계획 없이 그치 근데 그런걸 오빠한테 따라주고 내가 만약에 좀 늦어도 그냥 내가 여기 있고있자고 하면은 오빠 계획이 어찌되든 그래 그럼 혜연이가 여기 좋으면은 여기 더 있자 약간 이런 오빠의 마음가짐이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 아니 아니 진짜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아니 이렇게 가자 berg1 그래서 아멘 마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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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놈 참는다 아 아 아 하하나 아 아 아 막간을 이용해서 혜연이에게 영상편지를 남깁니다 혜연이가 항상 이렇게 좋은데 오면 맨날 울고 아무래도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이런거에 대한 혜연이 저기있네 그 회의감 그리고 좀 힘들고 그런걸 느끼는거 같은데 내가 진짜 항상 혜연이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고 너무 너가 뭘 하면 응원하고 너무 너의 생각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할까 혜연이는 지금 저기있어서 난 항상 혜연이가 어떻게 느끼고 행복하고 이런게 항상 나의 첫번째고 혜연이가 이제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길 땐 즐겨주라요 수고했다 이런 말 해주고 싶고 혜연이 최고다 혜연이 진짜로 너무 잘했고 수고했다는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울컥하는데 저도 울컥하는데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이거 좀 오바인가? 사랑해 여기에 누워 있을겁니다 하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 이 야자스 소리를 너무 들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봐도 속이 저기요 시체 아니야 조심 저희는 지금 시내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상상황에 호연이 오빠가 좀 취했어요 아니야 나 진짜 못말랐거야 진짜 위스키를 진짜 그 50도짜리를 반 혼자 계속 마시고 혼자 하루동안 하루 한 병 다 먹었는데 어떡해 아무튼 호연이 오빠가 혼자 저 샤워하고 있을 때 바다에 나가서 글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다 줍고 왔더라구요 내가? 너 언제 다 줍어? 그것도 기억 못해? 아뇨 그 여기 직원분들이랑 집는 거 같이 주웠어 아 직원분들도 주우셨어? 아니 내가 죽는 걸 보고 직원분들이 주웠지 진짜? 선완영영영 그렇게 또 배우고 갑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시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롱메롱 연스커플 안녕 연스커플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땡큐 베나장 이곳은 나트랑 스카이라이트 나트랑에서 조금 아마도 어쩌면 제일 어쩌면 제일 까지는 아닌 높은 곳 제일은 아닌 듯 확실해 확실해 틀린 듯 아 아 아 아 아 아 배틀넘 전통의상 안녕 오늘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은 선물 이벤트를 하나 기획했는데 짠 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 전통의상입니다 제가 혜연이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께요 하나 둘 셋 진짜? 앗뼈! 까만 신까만 뭐 갑자기 깜짝이야 오늘 원래 이렇게 입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베트남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 이게 아 진짜 더워 확실히 이렇게 입으시니까 더 여행하는 느낌 난다 혜연아도 아니 혜연이가 이거 입더니 약간 무술을 내야 자꾸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저희가 여기 나트랑에 온게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니 나 나트랑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연스커플 여행을 너무 보내드리고 싶다 이거 내가 항공권하고 숙박이 여기 아나만다라랑 숙박 지원해 드릴테니까 여행 오셔라 이렇게 연락을 주신거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이정도 스케일은 사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대박인거 있다고 저희 구독자님이 2인 항공 왕복권 그리고 나트랑 리조트 숙박권 몇번을 추첨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실화한거 아니야 진짜로 저희가 댓글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정 댓글로 적어 놓을건데 여러분 꼭 참여해서 공짜 여행 진짜 공짜 여행만큼 좋은거 없지 않아요 아뿌우 아뿌우 저희는 지금 체크아웃을 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슬퍼요 진짜 아나만다라 땡큐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감사해요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해장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한식당이래요 안키친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현지에서 먹는 한식 와 라면 완전 꼬들꼬들하더라 좋아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봐 야채도 진짜 맛있어 이게 다음주부터 생기는 신메뉴라고 해요 라치먹금 저희 진짜 라면을 부셨습니다 5개 폭발시켰습니다 진짜 진짜 뭐에요? 네 요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전금 베트남 와서 콩카페 안아본사람 없지? 난 있어 아니 나 와본적 있어 나도 있어 지금 지금 콩카페 왔는데 베트남에서 콩카페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베나자 제이홉 거 할 수 있어요 엄청 유명한 이곳 다 주름 잡고 있나봐 다 주름 잡고 있나봐 다 주름 잡고 있나봐 처음으로 한국어 되는 분이랑 교활해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마음이 편한 사람 있잖아 여기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웰컴 투 나트랑 미스터 킴 미스스 미스 킴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뷰는 완전히 여기 오신뷰구요 예스 제일 좋은거에요? 아 제일 좋은거에요? 아 진짜요?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가 본업이 유튜브였다는걸 까먹고 혼자 놀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호텔이 원래는 규모가 끝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혜연아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 자유여행 편하자 아니 그 여기가 나트랑에서 제일 좋은거래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죠 이건 뭐 말해 뭐해 진짜 진짜 말해 뭐 말고 일단은 화장실 넘버 2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어메니티까지 바이레도 왜냐면 오션뷰야 아니 오션뷰 그리고 여기 항상 모든 코너스위트야 모든 호텔에 코너 이렇게 뷰 오션뷰면 진짜 제일 비싼거 알지 나 여기 그냥 떠있어 지금 나트랑에 와 미쳤나 더랗네 오야 너 진짜 새삼 신기하지 않아? 우리 구독자님들의 직업의 다양성? 아니 엄청 많을거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또 여행사 대표님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실 휴양지에 이런 호텔에 한번도 안와봤거든요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푹 쉬고 진짜 갑니다 이 객실의 이름은 그 인터컨티넨탈 파노라마 오션뷰 스위트 룸입니다 와우 파노라마 오션뷰라는거 잊지마세요 네 여기에 그 진짜 유명한 베트남에 오면 꼭 해야되는 그런 컨텐츠도 난 많이 봤거든 응 귀청소를 하더라고 한번 혜연이 귀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고급스럽다 근데 너무 좋아 오우 며칠께네 너무 예뻐 신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국어로 놀랐어 깜짝 놀랐네 가격은 약 30% 할인받아가지고 5만원이니까 3명당 25,000원 정도 진짜 싸다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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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혜연이 표정이 왜 그렇게 상기되어있죠? 아니 그냥 누군가에게 내 귀를 맡겨본적 있어? 없지 응 발효 통화 잘 좀 줄어냈다 이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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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치즈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어제 제가 여행 기분 내보겠다고 나도 말하고 싶어 말해봐 어제 여행 기분 내고 싶어서 랍스타를 드셔보셨어요 오빠 혼자 나부터 취해서 나도 취하고 싶었어요 너도 취하고 싶었어 제 입만 드세요 이렇게요 소스는 찌꺼주세요 고마워 근데 원래 진짜 이렇게 GM이 끝까지 케어해주는 일이 잘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여기 저희 베나자에선 처음보는 일이라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I'm really thank you 진짜로 근데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 한국에서 호텔들 몇 군데 가보고 이런 체험 좀 많이 해왔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냥 수저 세팅부터가 느낌 다르지 않아? 맞아 지금 이 앞에 해변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중식 먹기 전에 가는 중이에요 사실 5성급은 거기서 먹으면.. 식자재의 퀄이 좋은 거 같아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수영장 가기 전에 몸매를 벌크업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우와 이쁘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블루 에메랄드 빛이 아닌 블루 컬러의 라트랑 해변 앞에서 빛이 어때요? 다시는 못 누릴 호사지 왜 다시 받는거야? 여러분 비상입니다 저희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네럴 매니저님이 저희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로비에서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는거에요 제네럴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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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는데 직원 4분이 오셔서 세팅을 해주고 계시고 짠할까요? 같이? 짠 드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뭐 한 스케줄 그대로 여러분이 공짜로 하게 되시진 않겠지만 어차피 공짜 여행이라는 건 항상 좋잖아요 저희도 처음 경험해 본 건데 너무 좋았고 공짜라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라트랑이 너무 너무 여유있고 조용하고 되게 활기 넘치는 곳인 것 같아 여러분도 꼭 댓글 이쁘게 다셔서 여기에 라트랑이 꼭 공짜로 오셔서 여행하셨으면 좋겠고 맞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이 순간을 같이 공유하니까 사실 만약에 나만 이런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예약을 해줘도 아쉬울텐데 오빠랑 같이 공유하고 또 이 순간 유튜브로 찍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그렇지?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디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자기네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는 내꺼 얘는 혜연이꺼 이렇게 아주 커플 곰인형까지 선물로 주셨어 딱 한 티는 달 나트랑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로 안 잊겠다 그렇지? 이렇게 잡힐 편지까지 우리 이거 편지 다 가져가자 여러분 진짜 저희 이제 그냥 조용히 체크아웃하고 가려고 했는데 심지어 낮잠 자다 왔음 근데 그 총 지배님이랑 여기에 로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저희를 잘 가라고 너무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인사해주고 저희 아까 그냥 대화 내용 중에 저희 파리랑 스페인 가는 것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그 지배님이 가보셔서 너무 좋았었던 칵테일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었던 진짜 찐 지역도 추천해주시고 이렇게 적어서 너무 감동이야 이렇게 진짜 신경써서 해주신 일부러 해주신 것만큼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진짜 맞아 나중에 의미있을 것 같아 아이랑 같이 와서 우리 여기서 정말 이런 대접 받았던 기억도 날 거고 여러분 저희 이제 차가 와서 진짜로 떠나려고 합니다 내 사랑 우리 친구 인적 겁쟁이는 바래서 선물을 줬는데 그게 궁금해서 안 보다가 우리 그날의 숙소에 기억을 잊지 말라고 우리 날 키좋아 나는 왜 키 달라고 안하나 있어? 우와 떨어진다 형님들 좋아하는 거네 난리난다 난리났어 이렇게 여행 돌아가면서 달달한 거 먹으려고 안 먹으라고 이렇게 좋네 알러브 마트랑 바이바이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배나자 무료 공짜 여행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짜 여행? 좋다 처음부터 스킵 안 한 거 같은 사람 줄 거야 아 와 나 그러려고 그랬어 진짜 댓글에 사소한 내용 있는 사람 줄 거야 그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뭔지 알죠? 조심해